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의 걸림돌이었던 당원권 정지 징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 지사가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조건부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한중 리스트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부담을 덜었던 홍준표 지사.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15년 7월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대선 출마의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건부로 멈춰주기로 한 겁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대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사실상 대선 주자로 나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오는 15일인 만큼 이 기간 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창원에서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피해가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고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창원의 한 국도. 도로를 거꾸로 달리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국도 진입로를 잘못 들어가 4.7km를 거꾸로 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주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외에는 다른 경고 장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김해에서도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는 등 역주행 사고가 잇따릅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건당 6.3명,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8배 높습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서 갈수록 입체 교차로가 늘어나고 도로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역주행 예방 장치는 부족합니다. 진입로에 색깔을 입히거나 역주행 경고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서로 충격을 하면 충격 에너지가 2배, 4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간단하지 못하고 혼자스러운 구간에서는 이런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들. 지난 5년 동안 국도의 역주행 사고는 330여 건, 사상자도 760여 명에 달해 운전자 주인은 물론 안전대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창원시 자산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0세 이모, 할머니 등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부산아시아영화학교가 첫 입학식을 열고 국내외 전문 영화 제작자 양성에 나섭니다. 각국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입학생이 아시아영화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쪽 부탄 왕국의 잡량. 14살 때 영화 티베드에서의 7년에서 어린 달라이라마 역으로 영화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 캐롤은 영화와 방송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프로덕션의 현직 제작자입니다. 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7개국에서 선발된 20명의 입학생입니다. 특히 각국에서 프로듀서나 연출가로 활동하는 경력자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산 아시아영화학교가 첫 입학식을 열고 전문 영화 제작자를 양성합니다. 이달 첫 수업을 시작해 6개월간 2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영화 기획과 개발은 물론 제작과 투자 배급 등 실무 위주의 영화 사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 교육도 실시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 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 왕가에 제공되는 보거 요리가 공개됐다는 소식과 지역 특산물 꽃을 홍보하기 위한 꽃꽂이 교실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내 보거의 본고장, 야마구치연 시모노세키 씨입니다. 요리사가 보거를 장만해 투명할 정도의 얇은 두께로 회를 썬 뒤 접시에 담습니다. 접시에는 시모노세키를 상징하는 국화 꽃이 장식됐습니다. 요리에 사용된 보거는 세토회에서 잡힌 자연산입니다. 보거 요리는 새벽에 시작해 아카마 신궁에서 앵마기 행사를 한 뒤 항공 수송돼 일본 왕실에 제공됩니다. 야마구치연 시모노세키 씨는 일본 내 보거 취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시모노세키 보거연맹이 보거가 제철을 맞은 이 시기에 다섯 종류의 보거 요리를 왕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미와 카네이션, 라일락 등 여덟 종류의 꽃을 사용해 꽃바구니를 만듭니다. 꽃꽂이 체험이 처음인 아이들은 꽃 재배농가의 지도를 받으며 꽃 줄기를 자르고 꽂아 나갑니다. 꽃바구니는 부모의 수업 참관 이래 감사의 편지와 함께 선물로 전달됩니다. 학생들의 꽃꽂이 수업은 우베시 꽃 생산 조합이 마련했습니다. 조합은 우베시 지역 특산물인 꽃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체험 수업을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큰 추위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8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도 따스한 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덕에 활동하기는 좋지만 건조한 대기는 비상입니다. 건조특보는 주말 사이 더욱 확대됐고요.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째 강조하고 있지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점차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륙은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창원 8도 등 1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며 대부분 15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진주는 1도에 머물고 있지만 4,008도, 남해는 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모든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며 1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지만 이 때문에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매주 토요일 함양 상림공원에서 프리마켓을 열어 30여 농가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거창군이 유료로 운영되던 중앙교 주변 거리 주차장을 이번 달부터 무료 개방합니다. 산청군은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가 펼쳐지는 경남 태권도 한마당을 오늘 24일부터 산청신내체육관에서 옵니다. 함안군이 산림자원인 목재 팰리스를 활용한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 동아리 운영 경비 등으로 학교와 환경교육 단체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교 환경교육 기반 형성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학교 4곳과 기관, 단체 4곳을 선정합니다. 경남에 등록된 학교와 최근 2년 동안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민간 단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양질의 조사로 생산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조사로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2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와 농업 법인 등으로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07억 원, 기계 장비 89억 원, 종자 구입 31억 원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조사료 55만 2천 톤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사료 작물 재배와 볏집 처리로 46만 톤, 초지 생산로 1만 천 톤, 수입 조사료로 8만 천 톤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 공고, 공사 실적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한 뒤 관리비 부당지수, 원, 하도급 부당지수를 파악하고 부당지수가 높게 나타난 아파트 단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상황을 전부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조선해양 분야 고급 인력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거제대학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거제시와 거제대학은 4억 원을 들여 조선업계 퇴직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2명을 뽑아 산학 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된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8명, 삼성중공업 3명, STX조선퇴직자 1명 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과 국채 과제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창원지역에 두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팔용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보행자가 많은 데다 기존 사각형 횡단보도 시스템에서는 보행자가 상가와 주민센터로 오가는 게 불편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팔용동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경우 지난 2015년 창원시 월영동 동산아파트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후 창원지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